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종말의 애원자들의 애원자들의 애원자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지구 종말의 애원자들은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했지만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야문명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 애원도 웹보세 애원도 역시 허망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웹보세는 2001년 9.11 테러와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 참사,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등을 예측한 바 이면을 끈 바 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애원자의 애원대로 지구의 종말이 선지 지변으로 온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에 애원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종말은 이러한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 지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렸냐 라고 불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불로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 보곤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오나리요 하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불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불심판하신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 때도 말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부인이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런 성경의 내용은 현대인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언이나 성구 문자대로 천변 지위가 일어날 것인가 천복궁 교회로 초대하겠습니다 많은 궁금증을 풀어보시고 더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슈 주세요 감사합니다